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김사인 시인의 현대시 지상의 방한간 박영환님의 죄를 빌려 죄는 제목입니다. 박영환의 소설 지상의 방한간인데 그 제목을 빌려서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난한 작가인 가장은 잠을 잃을 수 없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가난한 작가의 고뇌와 아픔 가족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 김사인 현대시 지상의 방한간 박영환님의 죄를 빌려 병든 아이와 아내가 잠든 방 한 칸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넓은 세상에 가족의 머물 방 한 칸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난한 작가인 가장은 잠은 이룰 수 없습니다. 박영환 소설 지상의 방 한 칸 제목을 빌려 쓴 시로 가난한 작가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광균 노시임 가난한 작가의 이야기고요. 박목을 층층계 가난한 작가 역시 이야기입니다. 정훈의 탄군과는 가사인데 제목이 가난함을 탄식하는 노래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몸을 기댈 방 한 칸을 얻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기가 매달리는 원고지를 채우지 못해 탄식하며 스스로를 변변치 못한 아비라 얘기면서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어린애와 고단한 몸으로 잠든 아내를 향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라는 예절한 하소연 속에서 스스로의 무력에 대한 자책과 삶의 권한적 비극성에 대한 깊은 탄식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겠습니다. 박영환 소설 지상의 방 한 칸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생활로 인해 겪는 예술가의 정신적 위기와 방황을 그린 자전적 성격의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데 방 한 칸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은 예술가의 존립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애초에 품었던 소설가로서의 야심과 의욕적인 기획이 어떻게 변색되고 좌절되는지를 고백적인 육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이 예술가 본연의 소임임을 깨닫고 있는 나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예술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제는 예술가의 궁핍한 현실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시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목을 지상의 방 한 칸 박형안님의 죄를 빌려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감상하기입니다. 세월은 또 한 고비 넘고 항상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든 고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잠이 오지 않는다는 뇌적인 갈등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꿈결. 우리 꿈이 하는 역할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절들도 나오고 소설을 나오는데 여기서 꿈은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시어입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등을 적신이니까 그냥 촉각적 이미지죠.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촉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잠 못드는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잠 못드는 시간적 배경. 이 꿈결을 암담하고 이태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뒤척이느라 제대로 못 자는 화자. 우리 이런 걸 전문용어로 전전반측이라고 얘기하죠. 몸부림치다 와닿는 둘째 놈 에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둘째 놈 이런 몸부림치는데 그 손끝이 내한테 닿았는데 그 에린은 아픈이잖아요. 아픈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아마 뭐 아픈데 그 아픔의 깊이가 천근 굉장히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다. 그죠. 화자가 느끼는 아픔의 깊이가 굉장히 크다. 둘째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안타까움입니다. 세상 그만 내리고 싶은 만 싶은 나를 에비랍니다. 세상 그만 내리고 싶은. 이거 좀 절망적 상황이죠. 자포자기의 심정. 그 자포자기하고 싶은 나를 아버지라 여기야.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그래도 이렇게 평화로운 잠을 자는 걸 보니까 참 외처롭죠.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이렇게 잠자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바로 누이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바로 누이고 또 이불을 다독여준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죠. 어린 자식의 평화로운 잠을 보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맺고 밥비는 재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글을 세서 서서 생계를 꾸리고 있죠. 그래서 직업이 바로 작가입니다. 글을 서서 생계를 꾸리는 화자입니다.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그 쫓기듯 무엇인가 쫓기는데 그죠. 절박하게 원고지를 붙잡고 있죠. 마침내 목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하다. 자 원고지를 써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주 넓어 보인다는 것은 그런 제도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원고지 칸은 운관념이고 운명의 강은 보조관념이죠. 원고지 칸을 강처럼 해석하는 직유법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지금의 상황이가 글을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극복하기 어렵다. 화자의 절망적 현실 인식이 드러납니다. 달아오른 불덩어리. 이건 아픈 아이의 비유입니다. 아이가 열나겠죠. 이거는 은유법이네요. 초라한 몸 가릴 방한 칸이 초라한 몸 가릴 방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 방한 칸이 넓고 넓은 세상이 없단 말이냐. 망망천지는 넓고 넓은 세상이잖아요. 방한 칸과 망망천지, 대조적 시호죠. 대조적 시호와 또 없단 말이냐.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비애감,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쓰는 일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든 막막한 현실입니다. 웅크리고 잠든 아내 등에 얼굴을 대본다. 이 피곤해지는 아내를 위로하는 거죠. 아내에 대한 연민이 나타납니다. 밖에는 바람소리 사정없고 이 바람소리 사정없다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잖아요.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나는 방한 칸이 없잖아요.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땅바닥, 이 방바닥에 다른 사람이 돌아와서 누울 겁니다.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건 내적고 내죠. 내적 갈등. 이 행이 반복되잖아요. 그 숨이 상관식 구성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을 잃을 수 없는 이 현실. 안타까움이죠. 곧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절박감입니다. 가난한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남은 서정시, 또 운문으로 된 운문시가 됩니다. 성격은 예상적입니다. 비참함을 느끼죠. 주제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잠 못드는 가장의 비애입니다. 슬픔이죠. 특징, 비유적 표현, 직유법도 쓰였고 은유법도 쓰였습니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적 시어 방한 망망천지, 유아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 비애감을 강조하고, 독백적 의자로 화자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청각적인 미니지로 화자가 처한 막막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형상화하는 말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는 겁니다. 현재형 진실로 실적 화자 상황을 싱싱하게 제시합니다. 여썼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죠. 특정 식구,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시간적 변경을 통해 잠 못드는 밤이잖아요. 암담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어 원고지 간과 방한 간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원고지를 써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원고지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월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